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때 교계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던 제작위회 정삼지 목사가 교회 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선고 공판에서 정삼지 목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교회 성도 서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홍모 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32억 6천여만 원 횡령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식은 32억여 원을 니시축구단 등 선교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회 헌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인들이 선교와 구제 등에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낸 헌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연 예산이 135억 원에 이르고 신도가 9천여 명에 달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성도들의 신망을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교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었지만 피고인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장로 7명을 출교 제명하는 등 범행을 감추고 뉘우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교회 설립 초기 사죄를 털어 기부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별도로 정삼지 목사에게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교계의 일부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32억 6천여만 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12월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듬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cbs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뉴스 조혜진입니다. cbs뉴스 조혜진입니다.